이제부터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초진을 받으실 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꼭 가져가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본인 확인을 하는 건데요. 시행 첫날인 어제는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분증이 있는지 묻는 병원 직원의 말에 환자가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찾더니 결국 발길을 돌립니다. 이 환자는 신분증을 가져온 뒤에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병원에서 초진을 받을 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이 없으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리처방 등 악용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겁니다.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사본은 안 되고 특히 신분증 중에서도 신용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가려져 있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도 이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사진으로 신분증을 대신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이처럼 실물 대신 모바일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발급이 번거롭고 제도 자체도 성급하게 시행되면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스마트기기가 익숙지 않은 고령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대리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제도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